저기가 회장님실이래요. 저.. 취직했어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의 에디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큐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우리 큐빅이들이 많이 기다려줬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인스타그램에 툭 업로드를 했죠. 아모레퍼시픽 로고가 딱 들어간 출입증을 하나 이제 제가 슥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스포 아닌 스포를 좀 했는데요. 오늘 그 사진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느냐. 저.. 취직할까봐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의 에디터로. 자 에디터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은 뷰티 인플루언서라는 어쩌면 조금 막연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아주 반겨주실만한 흥미로운 영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오래전 비행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이 오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담겨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방문을 해서 제가 여러분 출입증을 받아서 본사 투어를 촥 하고 왔는데요. 웅장한 로비부터 각층의 휴게 공간 포함 정말 여러분 너무 잘 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본사에 찾아가서 본사 구경도 알차게 하고 대표님 실리자도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가고요. 담당자님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에디터에 대한 설명도 직접 담아왔는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품을 골라서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어필하고 판매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에디터로 모시려고 해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하고 흥미롭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드릴 정보가 조금 많은데 정말 하이라이트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서 루즈하지 않게 우리 큐빅이들에게 꿀정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영상 시작부터 계속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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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도대체 에디터가 뭔지 궁금하시죠? 에디터는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인플루언서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에디터는 알파벳 E로 시작하죠. 이 에디터는 아모레퍼시픽의 첫 번째 레터 A를 따온 에디터로 아모레퍼시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공식 파트너예요. 여러분 뷰티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셨다거나 지금 내가 본업이 있지만 뭔가 좀 내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부업을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에디터만큼 좋은 기회는 여러분 진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에디터는 정말 누구나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 없고요. 본업이 있어도 가입만 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막 미팅을 하면서 아모레 담당자님들께 이제 아 제가 너무 아쉽다 제가 비행 시절에 이제 이런 딱 플랫폼이 있었으면 아 비행 다니면서 진짜 막 우리 동료들한테도 그러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여러분들 제가 아쉬움을 남기고 오기도 했어요. 서로 함께 성장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뷰티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뷰티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취준생, 대학생 이런 분들이 아 이거 그냥 바로 시작해보고 싶다고 지금 저희의 연구소와 생산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정말 좋은 상품들이 계속 에디샵에는 업데이트될 예정이라서 아모레퍼시픽이 24시간 다 지켜주는 에디샵 어플이에요. 고객과의 결제, 배송, CS 다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많은 VOC를 받으면서 앱을 무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런 완전 에디샵이 세상에도 어디 없는 에디샵이 점점 되는 거죠.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네. 정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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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제 에디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담당자님께서 저랑 티키타카가 진짜 너무 잘 맞아서 설명이 귀에 쏙쏙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님께 이렇게 받은 정보들을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 큐빅이들에게 이야기 못다리를 풉니다. 우선 에디터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라수, 헤라, 홀리추얼, 바이탈뷰티, 굿달 등등등등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앱 안에서 골라서 나만의 샵을 꾸밀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천편일륜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샵이 이렇게 찍어내는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잔뜩 담아낸 나만의 느낌을 넣어서 공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샵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 스킨케어면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이면 메이크업 제품, 나만의 에디샵을 나만의 스타일로 구성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어플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고 뭐 다양한 이벤트, 기획전 등등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인플루언서 파트너 에디터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직접 본사에 가서 눈으로 보고 담당자님을 딱 만나가지고 직접 설명을 딱 들으니까 더 이게 실감이 나고 아 이거 진짜 괜찮구나라면서 와갓난 부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도 피드나 릴스, 유튜브, 틱톡 등등등등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을 앱으로 끌어와서 연동시켜서 마음껏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실 뭐 친구, 직장 동물, 연인, 가족들한테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았던 제품들 막 소개해주고 그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험들 분명히 다들 여러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진화 시켜서 영상화 시켜서 플랫폼으로 끌어와서 풀어준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해주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부터 배송까지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고 걱정 같은 것도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진짜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제품, 소개해보고 싶었던 제품을 쏙쏙쏙 골라서 내 샵에 넣고 나만의 샵을 꾸밀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에디샵을 알아가면서 단점들을 싹 다 걷어내고 장점들만 딱딱딱 담아두니까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뭐 지인 추천을 통해서 추가적인 베네핏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헤라부터 시작해서 뭐 커스터미 등등등등 이제 아모레 제품들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내가 만든 내 에디터샵을 통해서 내가 직접 구매해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장점! 플러스 1! 저는 이번에 본사에 가기 전에 온라인 세미나에도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에디터라는 직업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이 에디터를 이제 구상하고 설계해 주신 직원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딱딱 이렇게 세들다운이 잘 되더라고요. 뷰티 인플루언서 그거 너무 나한테 먼 이야기 아닌가 누가 내 샵에 들어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주변 지인들한테 제품 추천 진짜 잘해준다. 뷰티 인플루언서 아 그거 되게 궁금한 직군인데 요즘 뭔가 조금 획기적인 부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인플루언서 파트너 에디터 활동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디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쓰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달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빅이들의 궁금증이 100% 풀렸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에디터가 되셔서 취향 가득한 나만의 샵 꼭 만들어 보시고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이름에 있는y0 ed MARY 에디터 가장 관심 bitte 화이팅 에디터 화이팅 러블럭 Fuck 쟤들끼들 짠